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없어요. 나도 못 찾을 거 할까? 이거 남 때문에 있어요. 남 때문에 있어? 남 때문에 가본 지가 언제든지 모르겠다. 언니 왜 이렇게. 그 사람 하나 집에 잘못 들이고 나서 자꾸 재산이 준다. 자꾸 재산이 준다. 재산이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재산이 준다 지금 그러거든. 언니가 그렇다면 지금 점을 벌어 오셨다 그러는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네 맞아요. 맞아요.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왔다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재산이 좀 줄고 미치겠어요. 며느리하고 언니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 원래 며느리 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 했던 며느리죠. 그리고 또 언니가 언니 성격상 지금 뭐 우리가 얼굴 보고도 관상을 보니까 또 얼굴 보면서 신경이 나오는 거니까 왜 애초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끝까지 반대를 하시든지 엄마가 포기한 어쩔 수 없는 결혼을 시켰다는데 맞는 것만. 아니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뭐 죽고 못 산다고 난리 피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초부터 며느리를 알아본 거야 마음에 안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잘못이 뭔 줄 알아. 마음에 안 들었다 할 때라도 내 집 식구가 됐을 때나 엄마도 좀 따뜻하게 깨어내 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에 처음에 엄마 성격이 그래 한 년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성격 좀 며느리가 잘할 때까지 좀 지혜를 좀 지켜봐줬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한 3년을 지켜봤는데 엄마가 내 영어를 봤을 때는 그래 3년이 며느리를 지켜봤는데 엄마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너무 줬던 거. 근데 내가 지금 며느리 잘했단 말은 아니야. 근데 한번 물어봐. 누가 이렇게 집에 있어요. 뭐 주식도 노름이에요. 노름도 노름이고. 카드도 노름이고. 뭐 본드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노름이 있잖아. 근데 누가 이렇게 노름. 뭐 하우스? 하우스가 뭐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며느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뭐 처음에는 좀 맘에 안 들어서 그랬는데 뭐 또 이제 또 날카롭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맘에 안 들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노름에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노름이다? 네. 그래서 하우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집도 뭐 진짜 아파트도 매체 말아먹고 진짜 엄청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애 이혼을 시키려고 해도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아들이 죽고 뭐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혼 사회는 사회는 분명히 되는데. 아드님께서 매너를 안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을 못 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우 어떻게 이거를? 아우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냥 진짜. 나무줄 잘 알아볼 거 같더니. 예 아주 애는 내 편견치고. 어. 애 맨날 보고 앉았고. 어. 아주 진짜 나이에 저도 막 진짜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애 붙잡고 앉았고. 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맞아 그러기에는 엄마가 처음에 스트레스 줬다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거든. 네네. 응 나이 좀 적어보세요 아들하고. 네. 너무 막 나가는 거 같아. 네네. 예. 네. 그냥 나이만 져서 적어 줘도 돼요. 네네. 네. 네네. 네. 이 둘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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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야 될 인연이 만난 거예요. 그래요. 참 아들이 왜 아깝네요. 뭐 누가 사람은 사람 같고 아깝다면 안 돼. 넌 내 주위가 그거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게 내 사상의 주위야. 근데 왜 아들 이게 왜 아깝다 이 말 했냐면. 그 며느리 사주 자체가 한 남자를 숨기지 못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사주 자체가 그리고 우리 아들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만 보면 한 사람만 아는 성격 그래서 아들은 많이 연애를 하지 못하고 아마 한 사람만 사랑했을까 이 여자만. 네 맞아요. 이 여자가 첫사랑이었을 거야. 첫사랑이 조금만 자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을 좀 하고 갔더라면 여자에 대한 성격을 알고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며느리는. 어린이 시 칠 어린이 아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내 성과. 천년 천년이 시어머니한테 잘 보일라고 온갖 수단을 다 했다가 내 소나기에 들어오면.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 세상이다 그러니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재산을 보고 선택한 건 맞지. 응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그 며느리 앞으로 분명히 재산을 안 해줬을 텐데 어떻게 집이 이렇게 날라간 거야 건물이. 뭐 아들도 뭐 아들이랑 같이 있고 아들도 이제 아들 앞으로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응.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돈도 뭐 이렇게 계속 어 뭐 계속 이제 뭐 뭐 여기저기서 이제 돈 하고 뭐 사채 끌어다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딱지는 뭐예요 딱지는 네 딱지는 집에 딱지도 붙였어요 딱지도 많이 붙였죠 왜냐면 걔네가 뭐 돈도 못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참 돈 갖다 이제 뭐 어디서 빌려다 쓰고 뭐 돈 못 갖고 그러니깐. 아 수만 딱지 붙은 게 뭐에서 그래 빨간 딱지 붙어 있죠 그거 압류 붙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 아는 사람 잘못 들어서 이렇게. 망랑이. 인생 돼버렸구나 저도 진짜 처음 처음 겪는 일이죠. 근데 언니 확실히 이윤 시키려면 시키세요 아까 말할처럼 내일 내년 이 둘이 사주면 절대 못 산다고 네네. 올인자녀 가을 무렵. 십이월 그 후 무렵. 예. 분명히 둘이 둘이서 입을 수가 있어. 예. 그리고 머놀이가 집에 나한테. 비치는 것은 말만 머놀이지 신랑하고 살 살게 느껴지지도 않아. 예. 천방지축으로 보이고. 지금 혼자. 그럼 얘는 노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도 있어요.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눈치 좀 챘을 텐데. 아니 근데 뭐.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아니요. 평소에.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했지. 뭐 또 남자 있고 이런 거 가지면 또 생각 못했죠. 아니요 남자 있으면서 모렘만 돈 나간 게 아니라 남자한테 돈 나갔고. 남자한테만 돈 또 남자한테는 나갔지만. 우리가 일명 호빠라고 해야 되죠. 순간 호빠가 딱 붙였어요. 호파한테 돈 나갔고 모렘만 이렇게 나갈려고 아니에요. 다른 남자 데리고 있으면서 지금 한 남자 아니고 두 남자 아니고 세 남자 번갈아 가면서 메모리가. 아 이 집에 자산 재산 하나 딱 걸렸다. 아는 사람에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어 여자나 잘못 들어와서 풍지 막산 나게 생겼어요 진짜. 나게 생기잖아 안전 내가 봤을 때는 반 넘게 그나마 좀 생긴 어 재산이 그나마 있는 집에 쉬지 마서. 그 재산 짓거라고 생각하고 지 못들어 써가면서. 지 죽일 거 죽여가면서 한 집안은 안 돼. 응 거들 냈고. 어 거들 냈고. 그래서 재산이면 재산이라고 치지만은 그 아들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삼촌은 어? 아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일편단심 뭐 어 일편단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그 며느리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어 막 진짜 오락난장 뭐 아주 어 뭐 그냥 너무 그냥 뭐 정한 거죠. 얘를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 안하고 그냥 치기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죠. 내가 뭐 시킬까요? 내가 아들한테 딱 뛰게 맞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네네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주 지겹돼요 아주 지겹돼요. 그 며느리가 잘 다니는 곳이 있어요. 아들이 그 며느리 만났던 곳이라고 말하면. 알 거예요. 거기 가서 삼일만. 전복 근무를 하라 그러세요. 아들한테. 그러면. 그 남자하고 거기서 스킨십이라 그러지 그 장면이. 이거 물의 점입니다. 장면이 아들한테. 표착이 될 거야. 그러면 아들이 그때는 깨끗하게. 며느리가 될까요? 벌입니다. 지금 노름도 노름도 큰 문제지만 아들은 지금 우리 마누라가 노르면 끊겠지요. 네. 오월되면 오월되면 노름도 끊겠지. 모레면 끊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세월이 지방 풍기 박산된 지도 모르고. 뭐 재산 쯤에 나가도 내 마음으로 하나 건지면 된다. 그런 마음 마인드로. 나는 엄마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이뻐서 지금 아들이 살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야. 엄마도 그닥 잘한 건 없어. 그러나 엄마도 그닥 뭐 와서 뭐 그 정도 스트레스 안 주는 수현명인은 없지만 그 정도 준다고 해서 왜 멜로야. 그렇게 막난리 이상 사이지는 않아. 이하는. 온 자체가. 두 얼굴을 가진 여자야. 순진한 척하면서 내 손 까면서 남자들 앞에서는 약한 척하면서. 네. 네. 너 말 틀렸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쵸. 네. 어른들 앞에서는 공경 공경한 거 한 것처럼 한 것처럼 하면서 이 중에 이렇게 딱 쓰면서 내 옷 가방 딱 어 챙겨 놓고 화장실 가서 딱 날라게 옷으로 갈아입고. 어. 그 아들이 몰랐네. 내 마음이 멈추났어요. 그냥 엄마도 지금 놀란 것 같은데. 놀랬죠. 놀랄 일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한 발 내로 분명히 잡습니다. 네. 분명히 잡으면 아들이 고개 절절절절 흔들고 엄마 나 안 할 겁니다. 나 여기서 이혼사회 분명합니다. 알아들어요. 이혼사회 분명하다고요. 분명히 아들이 마음에 딱 첨념하고 응.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이 이 볼펜 볼펜 놓지를 않고 보여요. 그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소리도 보이고. 외국에 노까지 먹으네. 외국에 그니까 공부까지 하늘을 보여요. 네. 뭐 박사만 뭐하고 석사만 뭐할 거야. 네. 막날로. 엄마 지금까지 아들이 잘 튀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켰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냥.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내노래 집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예. 물론 내 집안. 내 집안이 내가 뭐 가난한 집을 따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 타령하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나 사람 인성만 됐으면 어 그러고 아이 그래도 되지 않나. 그 뭐 많은 분들이 전부에 왔을 때 뭐 가난 가난이 뭐 쟤인가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1 2 3 굉장히 결혼시켜서요. 부자집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왕이면 자체에 꼬이는 애예요. 어? 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알려줬잖아. 방법을 알려줬잖아. 방법을 딱 정확하게 알려줬잖아. 지금. 그런데 뭐 애 하나 낳고 살면은 그냥 뭐 맘 잡고 사. 아니요. 되는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줄 알았나요. 아니요. 어? 분명히. 한 달 딱 분명히 한 달 한 달이에요. 네. 한 달 있다가 분명히 한 달 동안. 한 달 중에서 한 보름 사이에. 이제 올해 15월 16월 17월에. 보름 사이에 한 달 있다가. 네. 일월달이죠. 그러니까. 아직 육년 육년 육년. 네. 일월달에 들어와서 분명히 그 머무리가 잘 다니는 그 아들한테 그 만났던 거리가 어딨냐고 물어봐.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성일만 잘 잠복 근무하면 분명 잡힐 일이 있어. 그러면 아들이 깨끗하게 정의해. 솔직히 이제는 내 돈 그만. 어? 아들 딴의 돈이 지금까지 아들 딴의 아들이 그냥 모르고 눈 감아줘서 돈이 나간 거지. 네네. 네너리가 지금 그 돈 갖고 어떻게 휘두르지는 못하고. 너 나 여 나 앞으로 이거 안 해주면 너랑 이혼할 거야. 협박이라고 그래야 되지.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다 엄마 몰래. 어? 자기 앞으로 대입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낼렸을 거야. 낼리면서 자산이 없어진 것을 엄마가 분명히 유지 알았을 거야. 그러죠. 그쵸. 깜짝 놀랬죠. 그쵸. 아주 기절하겠어요. 진짜. 기절한 게 아니라 엄마 눈에 씨면 내 이제 나와. 네 아주. 그치. 아 진짜 병원에 실려갈 정도예요 아주. 망나니 망나니 상망나니. 여자의 망나니. 대한민국 여기 있구나. 아들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맞아. 망나니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 망했구나. 여자 망나니야. 개 망나니. 개 망나니 하나 잘못 들어왔어. 아주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보는 게 뭔 줄 알아. 사주야.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무슨 사주 결혼해. 이러지 마. 사주에 우리가 했잖아. 면사뿔 잘못 써놓고 한 달 만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면사뿔 수 의미 있고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견적으로 사는 말이 아니라. 네. 오늘 내일 이 말이. 맞다면 명심해서. 딱. 응 한 달 후에. 분명히 잡힐 일이 있어. 그니까 이 잡힐 일을 꼭 잡으세요. 네네네. 그러고 나면 이 풍기 너 얻던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뭘 해서 왜 면얼집도 부자집이 아니냐고 했잖아. 그렇다고 면얼이가 좀 알뜰해서 그 돈을 어디다 감췄다면. 응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도 니가 살아라 하고 말겠지만 이미 호빨이 날랬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나한테 보이는 게 호빨 나한테 세면. 응. 유형 놀음. 얘는 안 간 데가 없어. 엄마 착각한다. 놀음만 빠진 게 아니야. 유형 놀음 놀음 남자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이 우리 아직 반문화에 빠졌다고 그러지 반문화에 다 빠져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유형 시기는 분명히 넣는다면. 아들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아들 눈은 안 해요. 분명히 목격합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격합니다. 그니까 우리한테 내가 큰 답을 주시게 두는 거예요. 네네. 꼭 거기 3회 장복금부하면 아들 눈에서 내게 확 태어나고 있어서 거기서 싸대기 하나 쳐 올리면서. 예. 너하고 나오고 끝이니까 가. 그 아들 다시는 뒤돌아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네. 자꾸 세어나가 발음이 잘 안 돼. 돈 이긴 거보다 내 아들 마음 상처에서 벗어난 게 지금 엄마의 우선권이잖아. 솔직히 며느리가 도박 도박했는데 우리 며느리 도박해서 빠져나와 주시라고 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 아들 사유자고.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 내 아들 사유자고 준 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네네. 딱 한 달. 그 수집에 놓치면. 안 합니다. 네네. 그 수집에 놓치지 마시고. 네. 1월달. 분명히 해. 본 사이에요. 네네. 본 사이의 사명을 잠복금 말하겠어요. 분명히 잤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네. 잡힐 거 없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